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저 또 찾아왔습니다. 오디오 녹음하고 에디팅하고 이런 거 조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어줍짱치만 노래를 녹음을 한번 해봤어요. 노래 녹음한 거를 어떻게 다듬을지 여러 가지 다듬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다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디오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래 녹음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녹음한 녹음본입니다. 이걸 이제 더블클릭을 해서 이렇게 샘플 에디터 오디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블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더블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따로 창이 뜨게 하는 거는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에디트 메뉴 있죠. 여기 에디트 메뉴에서 맨 밑에 프레퍼런스 여기 가서 에디터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더블클릭 오픈 에디터 인 어 윈도우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원래 기본은 더블클릭 오픈 에디터 인 로워 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시면 자 어플라이 하고 오케이 자 이걸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로워 존 아래쪽 존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게 화면이 좁아지고 작업하는 데 좀 불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워 존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에 프레퍼런스 가서 더블클릭을 했을 때 오픈 에디터 인 어 윈도우 새로운 하나의 윈도우를 불러오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체크해 두면 자 이렇게 더블클릭 했을 때 새로운 윈도우가 뜨고 거기에는 여기 이렇게 인스펙터 메뉴가 쫙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리오 오디오라는 거예요. 바리오 오디오는 우리가 음정을 아주 섬세하게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불러온 다음에 바리오 오디오를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최초에 누르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디오를 자 보시면 이렇게 아날라이징이라고 나오죠.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음정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솔로로 놓고 노래 부른 부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 너무 멀어 볼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돼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음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떨리고 하는 부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바가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평균 잡았을 때 F샵 2옥타브에 있는 소리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1 이게 이제 음정을 나타내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키에디터에서 보는 것처럼 음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처음음부터 라, 시, 파샵이거든요. 그래서 라가 돼야 되는데 G샵이 돼 있으니까 음정이 첫음부터 살짝 흔들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찍어서 A음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들도 이렇게 조금 살짝 흔들어주면 자기 음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사랑이 너무 멀어 이것도 이렇게 만져주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져주고 조금씩 조금씩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음정이 조금씩 이렇게 C샵 D 볼 수 없 이것도 음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정을 기본 음정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랑이 근데 이 뒤쪽에 있죠. 이렇게 지금 살짝 또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 클립에 이 이벤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두 개로 잘리게 됩니다. 음정이 그래서 잘린 부분을 이렇게 또 내리고 하면 새로운 평균값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오디오 에디팅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선택된 이벤트에서 이 위의 아래 위로 보면 점이 이렇게 붙어있죠. 점을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0% 였는데 원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음정이 변화 없이 평탄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연주가 이렇게 이위이 약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조차가 조금 거슬린다면 이걸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 만들어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음정이 움직이지 않고 연주가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앞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잖아요. 이거를 전부 평탄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사랑이 이렇게 되겠죠. 사랑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탄하게 만드는 부분을 왼쪽에서 사실 확인해 보시면 스트레이튼 커브 커브를 이렇게 스트레이트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음정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안 만지고도 퀀타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를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엇나가 있고 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왼쪽에 퀀타이즈 피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퀀타이즈 피치, 피치를 퀀타이즈 하는 겁니다. 피치를 퀀타이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약간씩 이렇게 피치가 어긋나 있었던 것들을 퀀타이즈 피치를 해버리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음정에 맞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편리하게 하려면 조금 가까운 음정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퀀타이즈 피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평탄하게 만들어 버리면 음정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틀렸죠. 그죠? 이게 요음이거든요. 말 한마디 이것도 틀려요. 말 한마디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음정을 잘라줍니다. 이게 정확한 거겠죠. 말 한마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노래를 참 아주 정확하게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데도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음정을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가 기능으로 각각의 볼륨들 이 클립들 클립은 아니고요. 그죠? 이벤트죠. 그죠? 각각의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볼륨들도 변화를 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 음만 이렇게 볼륨을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기본은 0dB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 음마다 각 음마다 자기가 자른 이런 이벤트마다 볼륨을 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오디오로 우리가 이렇게 음정을 조절하는 게 있는 반면 자, 오디오 워프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워프 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박자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뭐 박에 안 맞게 노래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물론 뭐 이런 경우는 밖에서 우리가 오디오를 편집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편집을 해서 앞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요 오디오 워프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디오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프리 워프를 한번 볼게요. 프리 워프를 하면 이렇게 박자에 맞게 세로 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을 보면서 해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박을 우리가 관계없이 녹음을 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일정 구간을 이렇게 일단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오렌지색으로 선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선을 이동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중심으로 전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이 얘만 앞으로 살짝 이동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을 해 주고 여기를 클릭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 클릭되어 있는 부분만 움직이게 되겠죠.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볼까요?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죠. 앞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사랑이 너무 멀어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있는 위치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이게 이제 과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최선은 녹음을 가장 좋은 녹음을 먼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그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했는데 약간씩 음정이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박자가 약간 약간 뭐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에디팅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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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